아, 구독~~ 따! 아니 좋아요~~ 따! 어? 어디서 전술의 포켓몬이 떴다는 문구가 나왔잖아! 어? 어? 어디에 있지? 어? 어 저기 그나들이네? 일로와! 그나들! 너 내가 잡아주겠어! 어? 뭐야? 어? 안 꺼져! 어? 안 꺼져!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액자잇! 아니, 36그라니! 말도 안돼! 어?! 컸커향! 이리로와 그냥!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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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쓰론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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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오늘! 오략만에 제! 유튜브에 참가 개사 바로바로바로! 3! 6! 구랑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으음!! 아 저기요? 네어어! 아 저기요? 잡히라고! 우린 서라 잡지 못해요! 우리는! N급과 X급 같은 좌석이라구요! 때려잡아야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369님 제 포켓몬 럭키배틀에 와주셨는데요 제가 무슨 포켓몬을 하고 싶냐가 하니까 바로 거침없이 그란돈을 하셨는데요 오늘 369님 저희 포켓몬 럭키배틀에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제가 제작했잖아요 기억 안나는데 위에 레이스 그란돈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실건데 괜찮으시죠 왜요 해보시면 알겁니다 레이식으로 가보죠 자 여러분들 그란돈과 리자드의 한판승부 전선의 포켓몬과 한판승부 해보겠습니다 자 3 2 1 와 이거 완전 어려운거 아니에요 좀 뒤로 오세요 반칙이에요 문 닫으세요 3 2 1 고우슛 아 이거 그란돈 너무 큰데 저 말씀 들었잖아요 미끄러져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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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이건 아니잖아 아 369가 점프맵을 잘해요 그래서 워낙에 게임을 잘해서 쓰읍 어 그란돈으로 한데도 저렇게 잘하거든요 흐흐흐흐흐흫 아아악 뭐야 끝이에요 뭐야 끝입니다 자 1들 하실분은요 왼쪽에 보시면은 다이아 동전을 두개 챙기시면 됩니다 오예 2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흐흐흐흫 와 그라운드로 이겼는데요 와 역시 클라스나오네요 369님 와하하 좀 놀라워요 그렇게 큰 포켓몬으로 점프맵을 잘하시네 자 적응의 자나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라운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슛 안바줍니다 진짜 흐흐흐흐흐흐 시야방해 안돼 아악 아 오바잖아 아 시야방해 뭐여 저 시야방 좋아 슥슥슥 슥 아 아 망했다 망했다 와아 이거 설마 아 설마 아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내 다이아 물론 아 내 다이아코인 아 다시 좀 이따가 받으면 돼요 응 좋았어 아이씨 침척하게 침척하게 급하게 할 필요없어 왜냐? 그란돈은 지금 내 뒤에 있어 좋았어 자 최초로 리자드가 전선의 포켓몬을 이긴다 이거 지금 거의 포켓몬계의 전선 아니겠습니까 이기면은 슥슥 슥 슥 오케이 슥 와 뭐야 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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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 허락 딱 아 오케이 자 깔끔하게 이 라운드는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챙겨드릴게요 버튼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자 1대1이고요 현재 스코어 마지막 점프매 준비되셨습니까 아이 이깁니다 자 3 2 뭐 거우슛 야야야 눈뽕 뭐야 눈뽕 아니잖아 좋아 크기 크기를 이용한다 아 아 아 이거 아니잖아 오바요 육구는 떨어질 거야 육구는 항상 중요할 때 떨어져요 왜냐 육구는 항상 긴장을 해요 왜냐 육구니까요 304 304 304 안 돼 3004 원컬리 아 원컬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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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왜이렇게 안나와 오오 요즘어 좋았어 어 깜짝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그란던 딸줄 너든지 어 나 쫓아요 그란던한테 깝쳐 여기가 그란던한테 깝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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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흑 아 어, 그란 돈이 시비거는데요? 뭐?! 어.. 모야 모 나갔어...? 페라클레스 어...저 레벨 낫네 응 레벨 나옵니다 흐흫 인용이다 어깨 thirty 한 번도 드셔도 되는데 어... 어깨오 누 Unte ㅈ__ 리클란들이 볼이 다 있어 전세포켓몬에 이걸 쫌 봐봐 어? 뭐야 아니 지금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이거 지금 바이오메 뜬거죠? 아 깜짝이야 순간 나 니가 뜬 줄 알고 진짜 뭐야? 뭐 뜬거야? 아 뭐 없네 뭐야? 헤이크야? 그래요? 저 안먹었거든요 캔디라는데 뭐 와 너 너키 영에 사내소 오 진심 오 행운도 영에 사내소 어 친구가 나왔을 때 오지말라 했는데 땡큐 어 뭐야 육구님같이 생긴 나왔네요 이거 뭐야 너 안가? 니꺼 아니야? 어 안보이는데 아 그래 내꺼야? 아 진짜 굳이기네요 아 강아지 아 에버라스 왜 에버라스 좋지않나요? 저희는 진화시키는 시스템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뭐야 어 그럼 나 지금 완전 완전 그거네 베이비빈지노 에버라스가 저희 이번에 포켓몬스쿨에 나온 포켓몬이죠 새로운 동료 예 굉장히 컨셉이 잘 잡혔죠 이제 말을 못하는 컨셉이에요 제가 좋았어요 아 이 진화를 못시킨다니 어 나이스 자신이요 니 밀러와봐요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고대꽃뿌리가 레벨 2야 아니 아니 고대꽃뿌리가 크기도 개 작아요 크기도 완전 작아 어 형 처음봤어 오 야 나 1호시 떴다 우와 자 5개 님 행운도 100 다 깠어요? 아니요 행운도 안 오 메탄구 아 이제 행운도 100깝니다 아 이제 행운도 100깝니다 오 라이스 라이비 47 아 왜 안나오냐 오 좋아 56 오우 쒸다 아 쓰레기 아이 뭐야 100짜리 깝니다 긴장하세요 아 진짜 우와 빨리 빨리 쓰레기를 빌려야 돼 쓰레기 안돼요 쓰레기 저리가 쓰레기 쓰레기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제꺼에요 저기요 제꺼에요 예에에이 뭐하세요 어 PROFESSOR 뮬던 주세요. 저는 포켓몬 다 뽑았으니까 포켓몬을 선택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포켓몬 렉키ись 크란논들 리자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켓몬 이렇게 선택했고요 저는 포켓몬 이렇게 선택했구요 자 그러면 3,2,1 하면 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3,2,1 3,2,1 슛 여러분 아 홍수몬 홍수다 홍수 맞아 가이오 기술 안받는데 일단 바꿔야되요 너무 쎄요 가이오가 어 어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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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기술이요 점점 강해진다 음 맛을 와 와 졌다 이거 와 와 와 개쓰 와 이제 저 회복합니다 기술 중에 개사기 있습니다 좋아 나가 나가시오 빠지지않아 전설의 위험을 보여지마 와 말도 안돼 나는 전설이 나는 전설이다 나는 전설이다 어 벌레네 벌레네 얼음이 약하지 않나 부모님 너무 하신거 아니야 어 오케이 박널 음 좋네요 무서운 얼굴 한 번 써줘야 되겠다 좋네요 얘 어! 뭐야? 뭐야? 무슨 무슨 소리야 내가 때린거야? 네 뭐야 근데 저 36년인데 70년한테 이렇게 많이 단다고? 오 기러기 덩어리 드셨네 루기아한테 안 돼요 좋아 또 나왔다 열리다 어? 얼허 얼허 아이치 이히 이제 쯤은 써줘야지 앙기모티 뭐 으 emit 아따 ո아압 악 이읢해악 알 내 친구야 이거 친구야 친구 어? 내 친구야 이거 어어? 전비 많은데 전비 많은데 아셨어요? 기대미도 오름도 남았네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역시 전설은 무서웁니다 두명이 좋아 최강이네요 자 하이튼 계속 오늘 포켓몬 럭키베틀 진행해봤는데요 포켓몬베틀을 진짜 한 2분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하이튼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조큰에 남은씨 부탁드리고요 읽고있어 오늘의 영상 만날수록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